멋져 멋져 동영상 틀자마자 아빠가 앞틀자마자 온건 다 달라가워 이런거는 데탈이 가면서도 찍을 수 있다고 어디서? 어제 찍었어 데짜리에서 얘가 제일 멋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길어 아빠 차마는 좀 달라가지고 얘가 찾아가 아우 시원해 좋다 솔천 조금만 더 빨리 옷은 천천히 빨리 바람이 안 부잖아 와 예쁘다 지내소 비쌌 가잎 가잎